자 우리 오늘은 채용시험 해설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 시험 다 쳤죠? 그죠? 시험 안 친 친구 있어요? 없어? 시험 어려웠죠? 그지? 이번에 난이도 자체가 우리가 개편되고 나서 22년 1차는 정말 정말 쉽게 나왔고 2차 때 이제 1차가 쉽다라는 평이 있으니까 뒤져봐라 그러고 냈어요 그때는 이제 박스도 많이 섞이고 뭐 사례형도 많이 섞이고 그래서 워낙에 조금 힘들었던 시험이기도 하고 지엽적으로 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난이도가 그거에 필적하는 것 같아 필적하는 것 같은데 지엽적으로 냈고 일단은 이따가 보겠지만 한 문제가 대학 교재 중에서도 딱 한 곳에서만 다루고 있는 옛날 이론을 출제를 했어요 그게 지금 수험서에는 다루는 데가 없거든요 너무 오래된 이론이라 사실 수험서는 양을 줄여야 되잖아 그래서 다 빼놓은 상태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땐 그거 출제하신 분이 수험서를 다 보고 어 요 내용을 안 다루네? 근데 자기 책 혹은 자기 지도 교수님 책인 것 같아요 그 특정 교수님 책인데 그 책에 있는데 자기가 공부할 때는 그게 조금 더 강조되던 내용이니까 요거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출제하신 것 같아 근데 요거는 신인층 위반이지 본인이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요거 알아야 돼 자기 고집 가지고 그냥 대학 교재 중에서도 딱 한 군데만 다루는 그 내용을 출제하는 거는 요거는 너무 좀 치졸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사실 우리 교과서에 아예 안 다룬다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없긴 없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행정법도 조금 지엽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법령 공포법이라고 있어 그것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행정법 특강에서 다뤘던 내용들이긴 해요 행정법 특강에서 다뤘던 내용들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너무 딥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그 틀린 지문 구성한 걸 보면 법령 공포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렇게 해놨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는데 틀린 지문이 헌법에 위반되게 그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법률 공포한 후 20일 있으면 효력 발생하죠 그치 어디 규정이야 헌법에 있는 규정이잖아요 그쵸 근데 법령 공포법에는 법률이 빠져 있어 법규 명령에 대해서만 쫙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헌법까지 포함하면 맞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출제자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출제를 했던 것 같고 법이랑 다르죠 너 요렇게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저도 이제 학자지만 학자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짜치잖아 이거 뭐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그런 몇몇 문제들 제외하고는 출제가 잘 된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 있어서도 저 경찰 홍보하고 섞어서 내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혼동이 되게 컸을 거예요 컸을 텐데 여러분들이 맞출 문제만 다 맞췄으면 합격권 못 갈 그런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난이도 조정을 한다고 어려운 문제들을 일부러 앞쪽으로 배치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같은 분이 출제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저분한 문제들이 앞쪽에 배치가 됐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출제를 한 분이 다 하시진 않아요 여러 분이 하시니까 그 출제자 중에 하나가 고집 드럽게 세고 엄청 좀 소통 안 되는 그런 분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딴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어쨌든 요거를 시험 당일날부터 우리 학생들 의견도 많이 취합해보고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학원에서 아예 아예 손도 못 대는 그런 문제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학원에서 손을 못 댄다 요런 거는 한 네 문제 정도 있었고 나머지 한 세 문제 정도가 아 이거 뭐지 할 법한 거 근데 소거법으로 풀 수 있는 거 그리고 한 두 문제 정도가 풀 수 있는 건데 눈 다쳐서 못 풀법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총 아홉 문제 아홉 문제 정도가 조금 고난도였다 요렇게 보여지고 아홉 문제를 제외하고 다 맞췄으면 77.5죠 그래서 제가 시험 당일날 77.5가 역영 컷이다 역영은 77.5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시험 끝나자마자 내가 직접 다 풀어봤단 말이야 근데 그 문제들도 제가 어? 하고 잠깐 멈칫하고 다시 찾아봐야 됐던 문제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풀어봤을 때 제가 90점 나왔거든요 제가 그냥 다 풀어봤을 때 그러면 우리 학생들 기준으로는 더 틀릴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나도 이게 뭐야? 하고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으니까 그 순간에는 눈이 다치잖아요 만약에 내가 시험장 갔잖아? 나도 80점 나왔어 내가 생각했으면 그래 그래서 제가 제 조교가 87.5가 나와가지고 야 너는 경찰학 신이 들렸니?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맞출 거 다 맞추고 나왔다 그러면 77.5에서 최대 85였던 것 같아요 최대가 그리고 보통은 실수가 있기 마련이니까 제가 그래서 나중에 다 조정해보고 하니까 다른 학원 애들 점수하고 우리 학원 애들 점수하고 다 비교해보니까 여기가 75 정도 받으면 그래도 합격할 수 있는 점수인 것 같고 남자들은 보통 그거보다 한 두 개 정도 더 틀려도 되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실수가 한 세, 네 개 정도 더 나왔다고 치고 70점 그 정도가 적정한 점수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험 직후에는 데이터들이 다 많이 안 쌓이고 우리 학원 애들만 점수를 알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조금 더 높게 잡았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한 개 정도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조금 다운 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본반에서도 이번에 합격생 나온 거 알아요? 음 뭐 발표는 아직 안 났지만 점수로 봤을 때는 뭐 합격이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우리 기본반에서도 지금 60점, 70점 가까이 가는 친구들이 꽤 나왔는데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구나 요걸 진짜 다시 한 번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개편하는 기본서 이름도 그렇게 정했는데 기본기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책 하나 하나 읽을 때 좀 꼼꼼하게 읽는 습관 좀 드렸으면 좋겠고 우리 지금 내년 1차 대비 반이고 또 인강으로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이번에 시험에 조금 실패했거나 이런 친구들이 보고 있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요령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1번 문제 딱 봐서 알겠지만 두 문자로 푸는 사람들은 시험 문제 못 풀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딱 보자마자 1번에서 어? 귀차 대결하는 데 딱 맞고 두 문자로 푸는 애들은 그래? 두 문자로 푸는 애들은? 귀차 대결이 딱 맞고 시작하고 나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 2번은 쉬워 괜찮아 3번 딱 봤는데 어? 이게 뭐야? 안 배운 거야 우리는 다 배웠어요 제가 그것만 4번, 5번 정도 강조했어요 물론 기본 반에서는 제가 그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라 그래 근데 심화 강의 때 기술 문제 풀이 강의 때 그리고 파이널 특강 할 때까지 계속 계속 강조해서 내가 딱 두 가지만 보라고 그랬어 조사 단계, 평가 단계 그래서 평가 단계에서 과정 평가, 효과 평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두 가지를 바꿔낼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요거 내가 찝어줬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그대로 나왔죠 근데 다른 학원에서는 요거 손도 못 때릴 문제다 라고 표현해요 근데 제가 요거를 어떻게 맞출 수 있었냐면 기출 분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 2차 시험 문제예요 그대로 나와서 똑같이 근데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었어요 그때는 조사 단계가 근데 그때 오른 지문으로 구성됐던 문제들 그 지문을 제가 다 분석해보면 두 개를 그냥 분석하고 대응 단계를 바꿔버린다든지 그냥 단어를 바꾸는 거 외에는 그 안에서 뜻을 바꿔서 낼 수 있는 거는 평가 단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가 단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대로 나온 거야 이해 됐어요? 그리고 우리 4번에서는 완전 아까 제가 비판했던 그 문제인데 4번 문제가 아무 교과에서에도 없는 거 근데 특정 학교, 대학교 이제 교수님 교과서에만 있는 건데 제가 그거 생각하니까 되게 열이 받는데 어쨌든 거기에서는 넘어갔어야 돼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도 시험 직전에 얘기했지만 모르는 건 무조건 튀어나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왔구나 넘어가자 안녕 하고 넘어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돌이 딱 서 있는데 바위가 서 있는데 그거 넘기고 가려고 끙끙대고 있으면 당연히 지지 그렇죠? 거기서 제풀에 지쳐서 5번을 딱 맞닥뜨렸는데 5번도 처음 온대 아니 우리는 경직법 2의 2 이거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거 라떼 바뀌었다 라떼 처음으로 들어온 거거든? 이러면서 범죄 피해자 보호가 가장 늦게 들어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대로 나왔지 가장 최근에 들어온 조문 뭐냐 그렇죠? 그것까지 3번 5번 탁 치고 넘어갔으니까 여기에서 2개 앞서 나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첫 장에서 멘탈 관린 애들이 많이 없었는데 두 번째 장 가면서부터 이제 점점 어 이거 왜 이래 어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번에 우리 기분반 학생들 상담하면서도 본 건데 제가 원래 여러분들 시험치기 직전에 40점만 받아보면 된다고 그랬지 그렇죠? 대체적으로 40점대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40점대가 가장 정상적인 점수니까 잘 받은 거야 내가 기대하는 점수가 평균적으로 나왔을 때 40점 이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 밑으로 나와야지 정상이라니까 근데 우리 기분반 친구들이 40점 이상 받았으면 잘했어요 잘했고 60점 이상 받은 사람들은 너넨 도라이야 너넨 이상한 거야 60점 이상 받은 사람들은 정말정말 기본서를 꼼꼼하게 보고 정말정말 잘한 거지 근데 그런 애들이 돌연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점대 나왔다고 해서 막 절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시험이에요 이해 됐어? 40점대 나왔으면 잘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는 좀 높은 편인 것 같고 앞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에 1번부터 20번 사이에 이제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거법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도 그렇게 좀 못 찾고 틀리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합격자들 보면 남자들은 70점 초반대 그리고 60점 후반대 이런 사람들이 잘 많은 것 같고 역영대율은 보통 75에서 80 고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내년 1차 대비 했을 때 요 난이도로 또 나올까? 아니거든? 왜냐면 지금 요 난이도로 또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돼 요건 한 3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난이도고 요거보단 떨어질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찰학에다가 힘을 너무 많이 쏟으면 안 돼 경찰학이 어려웠으니까 경찰학에다가 50 쏟는다? 그러면 안 돼 사사히 그대로 쏟아야 돼요 알았지? 경찰학에다가 힘 더 쏟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경찰학을 앞에다가 배치해서 먼저 풀었던 친구들이 조금 패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멘탈이 갈려 형사법 조정 헌법도 조정 요렇게 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에서 평이하게 나오는 건 형사법이 평이하게 잘 나와요 출제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통 형사법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실력이 보통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법이 앞에 배치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제가 요즘 경향을 보면 헌법 한 대 때리고 경찰학 한 대 때리고 요러는 것 같거든요 다음에는 헌법이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헌법을 그냥 결론만 보지 말고 이거 합헌이야 위헌이야 요것만 보지 말고 이유 같은 거 좀 디테일하게 보세요 알았죠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요거 두 문자 박살나는 그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설명하는 경찰의 분류에 관한 내용 중 가장 관계가 깊은 것 자 보통 경찰기관이 사회공공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강제력을 수단을 받는데 강제력 그렇지 강제력 수반되냐 안되냐 두 가지로 뭘로 나눴어요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요 두 가지로 나눴죠 권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질서경찰 비권력적 수단을 사용하면 봉사경찰 그쵸 넣었잖아 그치 요거 두 문자 따면 박살나는 거예요 1번에서부터 멘탈 뽀개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뽀개져요 요거 뭐 그냥 요거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거야 이해 됐어요 자 두 번째 요거 진짜 틀리고 왔으면 빠따는 맞아야 돼 기본반도 빠따 맞아야 돼 그치 자 보통 경찰기관 당연히 형식적 의미의 경찰 해당되지 말도 안 되는 지문이야 그래서 요거는 너무너무 쉬우니까 지문을 4번 했다 배치한 것 같아 다 읽고 나서 찍어라 요러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꼼수를 부려 응 긴 지문을 나중에 읽어요 짧은 것부터 봐 알았어요 짧은 것부터 그냥 쭉 보세요 긴 지문 먼저 읽어버리면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쏟게 되니까 항상 짧은 것부터 보는 거야 알았죠 자 3번 요게 이제 다른 데서는 손 못 뗀다 못 뗀다고 얘기했던 거 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요거는 이미 출제가 된 포인트고 충분히 예견 가능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평가 단계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대응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돼 있죠 평가하는 단계 맞아요 맞는데 효과 평가 결과 평가 두 단계로 이루어지대요 효과 평가 결과 평가 아니야 그치 결과물에 대해서 효과가 잘 나왔는지 요거 평가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요거 하고 결과 평가 대신 뭐가 나와야 돼요 과정 평가가 나와야지 그치 이 전체적인 과정이 잘 이루어졌는가 그죠 이해 됐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1번 보고 어 1번 다 봤는데 4번 바로 읽었대요 4번까지 딱 체크하고 넘어간 거야 근데 다른 데에서는 여기서 멘탈이 바사삭 그치 그리고 나서 멘탈이 바사삭 포개졌어 또 바사삭 처음 보는 거예요 저도 요거 보고 야 요게 뭐야 요거 딱 봤는데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에 봤던 그런 내용이에요 20대 초반이면 몇 년 전이야 자 요거 지금 답이 뭐냐면 2번이 돌발성이에요 돌발성 경찰 행정의 특수성이라고 돼 있죠 경찰 행정은 이런 특수성을 갖는다 라는 내용들이 쭉 있어 쭉 있는데 이게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 그 이후로는 잘 강조 안 되던 부분이에요 사실 너무 오래된 걸 내가지고 조금 욕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미 욕을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그만할게요 어쨌든 요거는 돌발성이고 경찰 행정 경찰이라는 이 직업의 특성상 항상 현장에서 돌발적인 부분들을 많이 맞닥뜨리게 되잖아 그쵸 그런 특수성이 있다라는 건데 요거 너무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뒤에 말도 안되게 조직성 요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사실 그냥 독해에서는 맞출 수는 있는 것 같아 조직성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독해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요거를 독해하고 소설책 읽듯이 천천히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이 안된단 말이야 요거는 맞추라고 넣었다 그거는 맞추라고 낼 것 같았으면 뒤에다가 배치해야지 앞에다가 배치해가지고 요거를 초반부터 멘탈 포기하는 용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그런 문제인데 너무 부적절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요거 틀린 거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 알았죠 자 그리고 5번 5번이 이제 저희 학생들이 1초 컷하고 넘어갔던 문제 요거 가장 최근에 신설된 것은 무엇인가 봄재피해자 보호 끝 2조에 2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전면 개정이 아니잖아 전면 개정이 아니면 순서대로 안 들어가 있고 아 뭐야 전면 개정이 아니면 보통 요렇게 2조에 2 요렇게 집어넣어요 근데 전면 개정이 되면 이제 순서대로 쫙 다시 다시 배치를 합니다 근데 경직법은 전면 개정이 된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그래서 2조에 2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보통 몇 조에 몇 요렇게 구성된 조문들이 가장 최근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6번 요거는 틀린 사람 없죠? 요거는 당연히 전후에 상관없이 원조 요구할 수 있죠? 요거 틀리면 안돼 요런 거는 자 요것도 틀린 사람 없죠? 요거 설마 틀린 사람 있겠어? 요거는 누가 봐도 민주적 통제와 참여장치를 마련한다 라고 해놨는데 무슨 법치주의야 민주주의지 그치? 그래서 요것도 틀리면 안되는 문제 자 요것도 틀리면 안되는 문제 부패 뭐부터 했어요? 백색 회색 흑색 있죠? 회색 부패 가운데 있는 애죠? 그치? 자 사회 전체의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 요걸 뭐야? 흑색 부패지 흑색 부패로 악화될 수 있다 여기는 맞는데 앞에가 틀렸잖아 그쵸? 그래서 요것도 틀리면 안되는 문제 9번 요것도 틀리면 안되는 문제인데 요것도 이제 사례형으로 요렇게 나오니까 요거 뭔 뜻이야? 독해가 안되는 친구들이 틀리는 문제 근데 요거는 틀리면 안되는 거야 자 경찰청에서 새로운 성과평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A순경이 나랑은 상관없어 이런건 전시행정이야 라고 비웃었대 뭐야? 냉소주의지 그치? 바로 나왔죠 자 1번 의사결정 과정에 일선 경찰관들의 참여를 확대시킨다 냉소주의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요걸로 그치? 자 밑에 상사와 부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치? 신뢰관계가 없으니까 냉소주의가 발생하는 거니까 4번 상급자의 일방적 지시와 명령을 줄이고 상의 하달 의사소통 과정을 개선한다 그치? 위에서 깔아만까 하는거 밑에 의견 좀 반영해주도록 개선하면 치료가 되겠죠 요게 다 와이론에 입각한 거잖아 그쵸? 자 2번 업무량과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강조하며 관리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하는 의무를 맡아야 한다고? 관리층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건 반대로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요건 X이론에 입각해서 사람 관리하겠다는 소리니까 당연히 요게 정답이시 됐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요것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자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되는데 그 예외로 규정하지 않은 것 자 3번에 공무원 자신의 배우자가 소속된 진목단체 회원에게 알린대요 배우자가 아니고 공직자 자신 그치? 요것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샘티드 요것도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3번 자연적 감시 전략은 공공장소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한대 활발한 사용 뭐야? 활동의 활성화지 그치? 요거는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그런 내용이라 그랬었죠 그쵸? 자연적 감시가 아니고 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얘기다 그쵸? 자 그리고 요것도 제가 계속 강조하던 포인트 그대로 나왔어요 그치? 구조원인 론 과정원인 론 두 가지 구분하자 그랬죠 사회구조 자체가 문제인지 사회화 되는 과정을 통해서 범죄를 학습하는지 그치? 요 두 가지를 꼭 구분하자 그랬는데 그대로 나왔죠 사회구조원인 이론으로 분류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뭐 찾아라? 과정원인 찾아라 그치?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사회적 결속과 유대의 약화로 인해 비행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유대의 약화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한대요 요거는 사회통제이론 그치? 사회과정이론 중 사회통제이론에 속하는 뭐야? 유대이론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요거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고 자 요게 어려웠어요 요게 13번이 너무너무 어렵게 나왔어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 디귿 지문이 조금 어려웠는데 디귿 지문이 우리 3개년 기술특강에서 다뤘습니다 요거는 우리 3개년 기술특강에서 경관부 문제 다루면서 정보주도 경찰활동이라는 게 있다고 그걸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기본반 학생들은 요게 뭐야 이럴 거야 근데 요것들은 지금 새로운 경찰활동에 대해서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고 대학 교과서에서도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실 대표적인 것들만 지금 우리 교과서에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요게 경관부 시험에서도 자꾸 출제되고 우리 시험에서도 연달아 때려버리는 거 보니까 앞으로 계속 출제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위를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세 번은 정보주도 경찰활동이라고 하는데 뒤에 보면 치안 유지를 위한 각 기관들의 정보취합과 활용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를 업무처리 방식 틀로 사용하고 사건 분석을 위해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석기법을 사용한 법 집행위주의 경찰활동이다 요 뒤에는 요 앞에는 정보주도 경찰활동이고 뒤에는 또 핫스팟이라고 있어요 우리 거점순찰하는 거 있죠 그치 이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분석기법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요거는 이제 핫스팟 핫스팟 경찰활동 얘기하는 건데 요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전략지향적 경찰활동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뒤에 법 집행위주의 경찰활동이다 요것만 보고 옳은 지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마무리 특강할 때 우리가 3개년 기출 특강할 때 충분히 설명하는 내용이라서 요거 디귿 지문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다 아는 거죠 니은은 다 아는 내용이라 요거는 옳은 지문 요거는 틀린 지문 두 가지를 구분했어야 됐고 요거는 지금 문구 안에 답이 있습니다 증거기반 경찰활동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경찰활동이래 뒤에 보면 경찰정책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학적 과학적 의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증거에 기반하여 써있죠 증거에 기반하여 증거의 개발 검토 활용을 위해 경찰관 및 직원이 연구기관과 함께 활동하는 접근 방법이다 옳은 지문이거든 요거는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거다 그럼 어떻게 먹겠지 뭐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좋은데 요게 요게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요게 뭐냐면 우리 PCR이라고 여러분들 경찰홍보 배웠죠 경찰홍보에서 보면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가 있어 그 뜻이 나왔어요 그 뜻이 우리 해설 한번 볼까 7페이지에 보면 우리 해설에 지금 지역사회 경찰활동하고 경찰 지역사회 관계하고 두 가지를 나눠놨죠 그쵸 경찰 지역사회 관계 여기 보면 목표하고 그 밑에 정규적인지 비정규적인지 요게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관계 개선을 위한 건지 아니면 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참여해서 직접 범죄를 통제하는데 이 그 역할에 참여하는 것인지 그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너무 딥하게 나와서 너무 뜬금없이 헷갈릴만한 개념을 확 집어넣어버리니까 오 뭐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거 배운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너무 뜬금없는 카테고리에서 갑자기 혹 넘어와버리니까 오 당황했던 그런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틀려도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틀린 건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앞으로 요런 문제 때문에 오 어떡하지 공부 어떡해요 요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 그리고 14번 요거 너무너무 쉬웠어요 요건 우리나라 근대 역사만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미군정 미군정 때 일제강점기 시대의 경찰 인력을 현직에서 청산했어요 아니지 일본인만 청산하고 친일경찰은 청산하지 못했죠 그래서 뒤에 경찰의 인적 구성원을 대거 쇄신했다 틀렸지 그치 요거 너무너무 쉬운 문제 그죠 요것도 조금 까다로웠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저번에 비교경찰 이 특강할 때 진짜 진짜 강조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수사권 관련된 포인트가 분명히 나올 거다 이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나왔어 봐 일본 사업경찰 수사 종결권 있어요 없어요 종결권 없잖아 그치 자 근데 1차적 수사기관으로 인정 인정받고 있어 수사를 개시 진행 종결까지 독자적으로 한 후 검사에게 송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지 종결 안 된다고 수사 종결권은 없어요 일본은 그리고 요 지문은 제가 주간 모의고사에서 계속 주구장창 얘네 종결권 없다라고 계속 출제한 지문이기 때문에 요거는 맞춰야 되는 거 자 그리고 2번은 넘어가고 3번 독일은 주별로 주별로 각 주정부가 경찰권 행사하죠 경찰권은 주정부별로 다 행사합니다 근데 연방경찰기구도 있잖아 그치 연방수사청이 따로 있습니다 연방수사청이 얘들은 뭘 담당하는 거야 전국적인 범죄에 대처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나라 국수본처럼 각 경찰서마다 다 이렇게 지휘하는 게 아니고 얘들은 주정부가 다 자체적으로 따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들은 그 주정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못해요 각 주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근데 수사권에 있어서 통일적 업무 수행을 위해 연방범죄수사청이 주소속 수사경찰 지휘감독한다 아니라고 요건 우리나라 같은데 얘기하는 거고 됐어요 자 그리고 밑에 미국경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규모가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도시경찰 NYPD 들어봤죠 This is NIP 많이 봤죠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 그렇죠 도시경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지문 써놨죠 주경찰이다 아니야 도시경찰 그렇죠 요것도 너무너무 강조됐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 됐어요 자 그리고 요것도 너무 쉬운 거였어요 비례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또 뭐 있어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세 가지 있죠 자 볼게요 적합성의 원칙은 행정조치는 설정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아니지 요거 뭐야 뭐야 필요 최소한도 최소침해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이잖아 써 있잖아 그치 밑에 협의의 비례의 원칙 무슨 원칙 상당성의 원칙 그쵸 세 가지를 다 넣어놨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쵸 자 요게 이제 짜치는 문제 지저분해 지저분해 요게 틀렸어요 요게 뒤에 보면 법령공포법상 요렇게 돼 있죠 법령공포법상 저것 때문에 법률 들어가면 안 된대 근데 요거를 맞춘 친구들 물어보니까 요 세 가지 지문을 우리가 다 행정법 특강에서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직렬에서 많이 출제됐던 지문들이라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통 60일 마무리할 때 저희가 주간모의고사에 다 계속 집어넣어요 요런걸 타직렬 행정법이 튀어나올까봐 타직렬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이 계속 집어넣죠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러면서 계속 기셔야 되기를 한 대씩 계속 때려요 요렇게 그때 다 출제됐던 지문들이라 요거를 소거하고 풀었대 근데 요거 누가 봐도 맞는 지문이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는 틀려도 되는 문제 그래서 요거는 오답률을 보면 80% 90% 그래요 다 다른 학원도 그래서 요런 것들은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는 문제 자 그리고 18번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요것도 조금 어려웠어요 요것도 조금 어려웠는데 요것도 이제 일반적인 행정법 영역이라 원래 무효 취소 구분하는 그 취소 사유인지 무효 사유인지 우리는 취소 사유는 경미한 하자 그치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 무효 사유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요렇게 보죠 근데 사실 그 포인트로 다뤄야 되는 판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다뤄버리면 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이번에도 요거 출제된 거 보고 아 늘릴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안 늘릴 거야 요것도 여러분들이 꼼수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두 개는 당연히 알겠죠 무용거 요 두 가지 봐봐 음주운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냈대요 순경 김 땡땡 명의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했대요 효력 있을까 당연히 없지 말도 안되는 소리죠 자 그리고 이명권자 과실에 의한 이명결격자에 대한 경찰공원 이명행위의 효력 요거는 배웠죠 요거는 배웠어요 요거는 만약에 사기 쳐서 들어왔어 전과자야 어 전과자야 징역살다 나왔어 근데 얘가 사기 쳐서 경찰관 임용됐어 그러면 요거 무효 아니에요 무효지 그쵸 당연히 무효 됐죠 자 그리고 밑에 행정처분 처분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 24조 1항을 위반한 처분의 효력 24조 1항 외우고 다녀요 요런거 낼거면 법령 조문 내용을 알려줘야 돼요 요것도 출제자가 조금 경험이 떨어지는 건지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출제과정을 아는 사람으로서 요걸 보니까 아 진짜 너무 짜증나더라고 몇조 몇항을 다 외우라는 소리야 아니잖아 그쵸 물론 판례의 내용이긴 해요 판례의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몇조 몇항이면 이 몇조 몇항에서 뭐라고 쓰고 있는지 그걸 좀 알려줘야지 뭐라고 되어있냐면 처분은 문서로 해야 한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요거야 어떻게 알아 애들이 그치 요거 보고 좀 짜증났는데 자 문서로 해야 돼 처분 자체를 문서로 해야 되는데 말로 했어 너 오늘부터 여기 영업정지 경찰관이 말하고 그냥 갔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서면으로 너 며칠부터 며칠까지 영업정지 한다라고 표시를 해줘야지 그쵸 근데 말로 말로 하고 갔어 요거는 당연히 무효겠죠 그치 자 그리고 밑에 임명권자가 아닌 국정원장이 국정원장이 5급 이상의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한 의원면직 처벌의 효력이 돼요 요거는 5급 이상이면 대통령이 임명권자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 지문이냐면 포인트가 임명권자가 아니니 포인트가 아니야 다른 거 보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한 처분이니까 무효인 것 같죠 근데 여기 포인트는 의원면직이야 의원면직 본인이 본인이 원해서 사직서를 냈어요 응? 의원면직이 그렇잖아 내가 한 게 의원면직이잖아 그쵸 내가 원해서 사직서를 냈는데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이 수리를 해줘야 돼 근데 국정원장이 수리한 거예요 이해됐어? 요거는 내부에서 대통령이 결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떠나서 위법한 건 맞아 위법한 건 맞는데 니가 원해서 그만뒀잖아 그쵸? 그래서 요건 당연 무효는 아니다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요 판례야 그래서 요것도 보면서 요거는 제가 앞으로도 물론 출제됐으니까 요 포인트에 대해서 가르치긴 하겠지만 요 비슷한 판례를 다 가르치진 않을 겁니다 그거 다 가르치면 여러분들 양이 치여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딱 풀어봐야 되는 내용들만 앞으로 그 뭐야 61주간모의고사나 요 행정법 특강이나 그런 때에서 조금 다뤄줄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막 양 늘리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수험 기간이 길어져 알았죠?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틀려도 괜찮았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요 3번 지문 때문에 1번 2번 지문은 그래도 괜찮아요 요거는 다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찍으면 안 돼 요거 찍는 건 진짜 찍는 거야 근데 3번 찍은 친구들은 괜찮아요 3번 찍은 친구들은 틀릴 수 있어요 요거는 알았죠? 자 그리고 19번 자 요거 너무너무 쉬운 거 1번 재량이 없대 그러면 무슨 행위? 기속행위죠 자 재량이 없는 경우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부관 붙일 수 있죠 그렇죠? 재량행위면 근거가 없어도 붙일 수 있고 그치? 자 그리고 밑에 기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성부에 의존하는 부관이요? 아니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거 기하냐 조건이야? 기하냐? 기하냐 기한 기한이라고 그래야 돼 불확실해요 불확실 이러면 안 돼 확실해요 알았어? 확정기한이야 불확정기한이야 불확정기한이야? 확정기한이라고 그래야지 확정 내년 1차에서 무조건 되는 거지 확정이야 확정기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는 불확실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면 되는 거고 그치? 기한이 확실한 거 조건이 불확실한 거잖아 그쵸? 자 밑에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래 그럼 뭐야 확실한 거야 불확실한 거야 확실한 거죠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조건이에요? 아니지 당연히 기한이지 됐어요? 확실하니까 됐지? 자 이런 거 너무 쉬운 문제 자 그리고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요거는 사실 적절한 것은 이지만 1번에서 너무 확실해가지고 1번 치고 넘어갔어야 돼요 자 1번 의견 제출 기한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맞죠? 그치? 그치? 1번 찍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였는데 밑에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거 근데 밑에도 헷갈리면 안 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 자 볼게요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지 아니었을 때도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 요청할 수 없다 입닥치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아니지 요거 빨리 좀 해주세요 라고 당연히 신청 요구할 수 있지 그쵸? 말도 안 되는 지문 자 그리고 밑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 뭘로 한다고? 문서로 하라고 문서로 말로 하지 말고요 그치? 그래서 구두 당연히 틀렸고 요것도 계속 출제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무슨 사유예요? 무슨 사유야 지금? 청문사유잖아요 청문사유 널리 의견 수렴하는 거 그치? 그리고 영향이 광범위한 거 그것만 공청회 하잖아 그쵸? 요거 청문사유 청문사유 됐어요? 그래서 청문사유하고 공청회 사유는 매번 바꿔냈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틀리면 안 되는 거 자 정보공개법 비용 누가 된다고? 청구인이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이만큼 이만큼 정보공개 신청했어 그러면 그 비용 세금으로 줘요? 안되지 범죄자들이 피신조서를 피신을 꾸렸어 저 피신조서 좀 보고 싶어요 복사해주세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세금으로 범죄자한테 A4용지 요만큼 복사해서 준다고 쳐봐 짜증나지? 그쵸? 청구한 사람이 당연히 해야죠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공공기관이 부담하네요 자 요것도 제가 모의고사에서 엄청나게 많이 출제했던 부분 자 심신장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대요 그럼 심신상실이야 미약이야 상실이죠 그치? 심신상실과 미약 구분해야 된다고 했죠? 심신상실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쵸?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야지 감경한다는 뭐야? 심신 미약 그치? 요거 감경할 수 있다 요렇게 바꿔서 낼 수도 있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쵸? 요거 주의해야 되는 거 요거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 자 23번 요것도 너무 쉬운 거예요 15경찰 15경찰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면직 못 시켜요? 면직 시킬 수 있지 당연히 그쵸? 이거 되게 웃겨 뒤에 보면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경우에는 정규 임용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면직 시킬 수 있대요 근데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안 된대요 뭔 소리야 요거보다 요게 더 심한 거 아니야? 그치? 당연히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면직 시킬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리고 요것도 살짝 까다로워 했던 거 같아요 요거는 사실 맞춰야 되는 문제거든요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요거를 좀 신중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약간 좀 덤벙덤벙 돼가지고 틀린 친구들이 꽤 있는 거 같아요 자 다음 경찰과 관련한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너네랑 나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응? 너네랑 나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때 누가 틀렸냐 요거에요 자 미니 우리 지역 파출소 하나만 생기면 밤길이 안전할 것 같은데 파출소 설치 승인권자는 경찰청장이라네 요거 찍고 넘어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 설치권자랑 헷갈려서 그래 설치권자 누구에요? 시도청장이죠 그렇죠? 설치를 승인해주는 사람 누구에요? 경찰청장이지 그렇죠? 요거는 우리 1권에서 소속기관 직제에서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짚어드리는 포인트에요 오케이? 그래서 승인권자 당연히 경찰청장이다 근데 여기서 어? 파출소 경찰청장 틀렸어 요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제일 많았던 문제 요건 조심해야 되는 거 그리고 요건 당일날 우리 출제 우리 아니냐라고 질문이 있었던 건데 자 경찰청장 국가수사 본부장 중임할 수 없죠 그치? 중임할 수 없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평생 한 번밖에 못한다고 연임할 수 없다는? 연달아서 못한다고 그렇죠? 그럼 중임할 수 없으면 연임할 수 있어요? 연임 당연히 못하지 그렇죠? 자 경찰청장 국가수사 본부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모두 연임이 불가능해 그치? 그죠? 얘네 둘은 당연히 연임할 수 없다라고 돼있으니까 뒤에 보궐위원회의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보궐위원회이죠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정확하게 돼있죠 그치? 지금 이게 법 조문을 물어봤어요? 설령 법 조문을 물어봤어도 이게 예전에 승진기출에 요런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경찰관이 출제했으니까 그딴 식으로 출제했지 요거 대학교수님들이 그런 식으로 출제 안합니다 왜? 이 법에 의할 경우 적절하지 않은 질문을 골라라 그러면 그거를 중임으로 하든 연임으로 하든 어? 그때는 뭐 연임 자체가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연임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해석이 필요한 내용에 있어서는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렇게 물어봐도 출제 오류에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 여러분들이 상식 가지고 풀어야 돼 알았어요? 그게 2020년대 이전에 출제됐던 그런 좀 수준 떨어지는 기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안 써왔대요 알았죠? 자 그리고 밑에 수연이 우리 또 수연이가 되게 많아요 수강생들 중에 수연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거든요 자 우리 동네 요즘 가정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네 경찰법을 보면 가정폭력 예방은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사무지만 가정폭력 범죄 수사사무는 국가경찰사무으로 규정돼있대요 아니죠 가정폭력 그리고 아동학대 요런 것들은 일부 수사사무가 자치경찰사무으로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내용들 다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맞출 수 있는 거 근데 여기까지 오기가 험난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1번 2번에서 유혹을 계속해 계속 유혹하는데 안 넘어간 사람들은 쉽게 맞출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넘어가서 어 답 찾았다 하고 넘어간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오케이? 요거는 근데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도 오답률을 보니까 틀려도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맞춰야 됩니다 알았죠? 누가 아무리 꼬셔도 중간에 딴 데로 세지 마 학원으로 와야 돼 알았지? 자 25번 자 경찰 통제 기억 경찰이 보유 관리하는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정부 공개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맞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그쵸? 자 그리고 그 밑에 국회에 의한 입법 통제 방식에는 사전 통제 사후 통제 방식이 존재한다 그치? 입법 통제 우리 국정감사조사 요거는 사후 통제였죠 그쵸? 사전 통제는 입법권 그리고 예산심의 결산 요런 거 다 배웠잖아 그쵸? 당연히 이상 없는 지문 요것도 뭐 출제 오류니 뭐니 하는 분들도 가끔 있던데 출제 오류 아니에요 알았지? 요거 지금 입법 통제 방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 없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행정부에 의한 통제 유형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 국정조사 감사권 등이 포함된다 국정조사 감사 누가 하는 거야? 입법부 국회에서 하는 거죠? 당연히 틀렸고 자 밑에 경찰 감찰규칙 여기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영상 녹화를 요청하는 경우 감찰관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니지 요거는 녹화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던 포인트입니다 요것도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 요것도 우리 딱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요거 주의하라고 했던 지문이 그대로 나왔어요 법령특강에서도 얘기했었고 3개념 기출특강 할 때도 제가 요거는 우리 112 규칙 문제 출제 오류 됐던 거 있어 경관부 문제 중에 그 똑같은 지문이 그대로 나왔어 자 관할 관계를 고려해서 112 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해야 한다? 아니죠 관할 신경 안 쓰고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해야지 그치 긴급신고 112 아니야? 어? 저희 관할이 아니라서요? 뉴스 나겠지? 그쵸 당연히 관할에 관계없이 요거는 너무너무 쉽게 나와서 조금 아쉬웠던 그런 문제야 자 그리고 27번 자 요것도 제가 실전모의고사 우리 뭐야 주간모의고사 주간모의고사에 출제했던 그대로 나왔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거 누가 한다고? 그 중앙관사에 장이 한다고 그랬죠? 경찰청장이 한다고요? 시도청 경찰서에서 안 한다고 요거는 제가 똑같이 지문 그대로 갖다 박아놨어 모의고사에다가 오케이 요거 틀리면 안되는 거 요거는 데이터베이스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이 데이터베이스로 기록관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번 가장 적절한 것 1번 요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군인군무관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 요사람들 이중배상 금지대상자로 돼있죠? 청구할 수 없고 그 밑에 생명신체에 대한 치매와 물건의 멸실회손으로 인한 손해 외손에는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맞죠? 그치? 요기 지금 틀리게 낼만한 구멍이 있어요? 아니 없죠? 요거는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적절한 거니까 다 읽었겠죠? 자 3번 볼게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을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행안부에 본부심의를 행안부? 행안부 이런거 하는데요? 아니지 요거는 법무부에 둡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주간모의고사에 똑같이 바꿔서 낸적이 있는거에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아니고 법무부고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국방부에 특별심의위원에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고 그 밑에 이 결정소송달 요게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요거 맞춘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요건 행정소송법이 아니고 행정절차법이겠지? 하고 풀었대요 그래서 어 틀렸지? 라고 넘어갔대요 행정절차법일거야? 하고 근데 민법이요 민사소송법이요 민사소송법 그래서 요거 4번 지문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꼼수로 다 다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2번이 너무 명확히 옳은 질문이어서 요것도 맞춰야 하는 문제 그리고 요것도 너무너무 쉬운거에요 자 쓰레기통 모델 엘리트 모델 요거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포인트라 다 알고 있는거고 만족모델 요거는 가장 보수적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가장 보수적이기 때문에 한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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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거 자 그리고 합리 모델 모델이 가장 최적화된거 가장 최선의 결론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합리 모델이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는 모델이다 요렇게 가르쳤었습니다 요것도 너무 쉬운거 자 그리고 조직 편성의 원리 요것도 제가 요거 틀린 친구들 물어보니까 너무 쉬운 문제였거든요 요거는 사실 그냥 읽기만 하면 답이 나오는건데 요거 물어보니까 시간이 없었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세번째 줄 보고 조직은 사다리 모양보다 피랄미드 모양을 취하고 있다 요것만 봤대 그래서 자기는 계층제라고 생각했다는거야 당황스럽죠 여러분들도 당황스럽죠 자 첫번째 줄 보면 한사람이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 나왔죠 요거 뭐야 통솔범위에 원리잖아 그쵸 요걸 틀려왔길래 아 열이 받았는데 심지어 점수가 좋아 요거 하나만 더 받았으면 점수가 더 좋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깝더라구요 자 어쨌든 자 통솔범위의 원리가 구조조정과 깊은 연관성이 있죠 자 1번은 뭐에요 요건 계층제의 원리 그리고 2번은 뭐에요 유익한 자문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 명령통일의 원리죠 한 사람만 명령해야 된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참모나 이런 사람들이 명령하면 안된다 요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밑에 경과제도를 통한 특정 업무의 세분화가 들어갔어요 세분화 그럼 뭐에요 부분화의 원리잖아 그쵸 자 그리고 31번 직업공무원 제도 적절한 것 1번 개방형 충원체제요 아니지 폐쇄형이죠 바로 틀렸고 그 밑에 공무원의 일체감과 단결심 공직에 헌신하려는 정신을 강화하는데 불리한 제도래요 아니지 유리한 제도지 직업공무원 제도니까 평생직정이잖아 그렇죠 유리한 제도고 연령제한이 필수적이나 직위분류제를 원칙으로 한다 아니지 계급제를 원칙으로 하잖아 그치 당연히 틀렸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연기준 예산제도 요것도 틀리면 안되는거 자 연기준 예산제도 어떤 때 짜는거라 그랬어 국가 비상상황 요런 때 짜는거라 그랬죠 국가가 너무너무 힘들 때 그쵸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기 위해서 짜는거야 빵으로 해놓고 가장 필요한 데부터 먼저 주기 위해서 짜는거잖아 그럼 신축성이 있어요 없어요 신축성이 있죠 그런데 뒤에 신축성 부족이 단점이라고요 아니지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잖아 그쵸 그래서 1번에서 바로 답 나오는거 요거는 뒤에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 장비관리규칙 요것도 이제 다락원 친구들은 많이 틀렸던거 같아요 근데 1번 2번 지면은 뭐 볼것도 없고 지금 4번 지면 때문에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은거 같은데 4번 지면 아 4번이래 리을 지면 요거 여러분들 집중무기고 뭐 보관하는데라 그랬어 내가 아니 간이 무기고하고 집중무기고하고 보관하는 그 종류가 다르다 그랬잖아 무기 보관하는건 당연한거고 응 무기 보관하는건 당연한거고 간이 무기고에는 우리 지구대 파출수에 있는거라 그랬죠 그래서 보통 개인화기 보관한다 그랬지 그쵸 집중무기고에는 뭐도 있다고 개인화기와 공용화기가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요 요저라 그랬던거 기억나요 그치 그래서 뭐 보관하는지 정확히 봐라 라고 했었죠 근데 뒤에 경찰 탄약을 집중보관 관리하기 위해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대 아니지 지금 경찰 탄약 요 지금 글자 바꿔놓은게 아니에요 글자 바꿔놓은게 아니라고 지금 요 해선 한번 볼래요 리을 주문 해설 한번 봐봐 집중무기고란 경찰인력 경찰기관별 무기책정 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 관리하기 위해서 각 기관에 설치한 시설이죠 그치 바로 밑에 탄약고 봐봐 탄약고란 경찰 탄약을 집중보관하기 위해서 분리설치된 보관시설을 말한다 그치 요 지금 틀릴 문제요 아니지 그쵸 나는 요거 틀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잘 안가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리고 요거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의 경우 대연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아니죠 요거는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회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앞에서 멘탈 갈려서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오답률을 보면 오답률이 높긴 해요 높긴 한데 그래도 저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34번 요것도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볼래요 교과서에 교과서 1권에 보면 이 언론중재법 파트 있을 거야 거기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기산점에다 정확하게 요거 동그라미 쳐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숫자가 많이 안 나온다 그쵸 숫자가 많이 안 바뀌고 기산점 계속 바꾸니까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언론사 등이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할 때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협의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 방송하거나 게재해야 한다 이거 협의가 있은 날이에요? 아니지 청구를 받은 날부터 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그래서 요것도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 뒤에도 틀렸어요 다만 신문 잡지 정기 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 할 때에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대요 지금 정정보도 해주기로 협의했죠 협의했는데 야 이미 나갔으니까 못해줘 말이 돼? 아니죠 이미 나갔으면 다음 호 발간일에 게재해야지 그쵸 그래서 앞에 기산점도 틀렸고 뒤에도 틀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맞춰라 맞춰라 요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 근데 요것도 실제 시험에서 틀린 친구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수업만 충실하게 들어줬으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요게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까 33번보다는 요게 훨씬 어려웠던 것 같은데 요거는 사실 소거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를 제가 왜 출제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요거를 먼저 처음 보고 경악했어요 어? 경범죄 처벌법에 있는 구속요건 다 보라고? 아씨 형법인가? 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가르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봤더니 최근에 우리 뭐 스포츠 경기나 아니면 공연 티켓 요런 것들 있죠 중고나라나 당근 요런 데서 지금 계속 거래하는 게 문제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사를 보니까 류현진 씨가 국내에 들어와서 복귀 전할 때 그때 안표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대 그래서 비싸게 팔렸다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권위기에서 단속한다라고 하는데 근거법이 없어 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안표 매매하는 건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어요 자 우리 문제 한번 볼까 35번 문제를 보면 해설에 뭐라고 돼 있냐면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요렇게 돼 있죠 현장에서만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처벌하는데 조금 곤란한 점이 있다 그래서 기사가 막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요 시사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출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어려웠던 그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처음에 보고 아씨 어렵겠는데 못 맞췄겠는데 요렇게 봤는데 2번 3번 4번 보면 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문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제끼고 1번을 찾았어야 돼 근데 요것도 소거법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라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요게 훨씬 더 어려운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36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맞춰야 되는 거 요것도 제가 봤을 땐 너무너무 쉬웠거든요 근데 다른 데에서는 또 틀린 사람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거 자 LST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가 있고 분비 효과가 있고 소다수 등에 타서 타인에게 복용하게 하여 성범죄 악용된 데 이거 뭐야 GHB 물뽕이죠 그치 당연히 틀렸고 요거 요거 맞고 그치 무색 무치 무미까지 맞죠 그쵸 요거랑 쫀맛 조심하러 그랬잖아 그치 자 그리고 그 밑에 염생이처럼 뜯어먹는다 그랬지 그치 우편 종이등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법으로 복용한다 LST 맞고 그리고 그 밑에 진의 작용 후대인 대용으로 시판된다 이건 뭐예요 러미나죠 러미나 덱스루 웨트로판 정글 주스라고 불리는 거 그쵸 그래서 당연히 틀린 거 알아야 되고 밑에 플래시팩 빵빵빵빵 기억나 그치 다 맞춰야 되는 거 그쵸 요것도 아무 이상 없는 문제 자 요것도 제가 개정법령 특강할 때 엄청나게 강조했던 것들 그리고 위원회 특강할 때 요거 어디 소속이라고 그랬어 경찰 검찰 그치 그래서 경찰청장 검찰총장이 위원회 둘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기억 미성년자 공개 못한다 그랬죠 공개하지 아니한답니다 무슨 요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요거 뭐야 그치 아니한다 자 그리고 요거 리을 지문 요거는 제가 예방접종 보이고서에 그대로 똑같이 냈어요 똑같이 완전히 완전 지문 똑같이 냈습니다 수삼이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른다 아니죠 요거 신상 공개에 대해서 요게 요게 대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법이자 일반법이다 그치 그래서 요거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다 다 삭제하긴 했습니다 다 삭제하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못 찾을까봐 요 규정 따로 넣어놨다 그랬지 그래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이 법에 따른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죠 그쵸 그래서 요것도 맞춰야 되는 문제 됐죠 근데 요것도 다르라고 보니까 오답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오라고 해야 되는 당연히 맞추는 문제 자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저번주에 배웠지 그치 시험치기 전주에 배워서 다 맞추고 왔죠 못 맞췄어 맞춰야 되는 거 요거는 오공터다 했었죠 오공터다 주차금지 장소 오공터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 자 그리고 요것도 개정법령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번 확성기 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 그리고 주최자가 임명한 자가 함께 측정한대요 말이 돼요 아니지 관할 경찰서장 현장 공무원이 측정한다 그랬죠 자 주최자가 임명한 자가 측정한다는 건 지가 낸 소음 지가 측정하겠다는 소리잖아 그쵸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밑에 등가 소음도와 최고 소음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대상 지역을 주거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시간대를 주간과 야간으로만 구분하여 각기 차별적 등가 소음도와 최고 소음도 기준을 적용한다 맞아 아니죠 학교 주거 병원 세 가지 세 가지는 심야가 따로 있잖아 그쵸 그래서 요것도 틀린지만 그리고 밑에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도입 취지에 따라 신고 대상 집회 시위가 아닌 경우뿐만 아니라 2인 시위 1인 시위 1인 시위의 경우에도 소음 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1인 시위 시위에요?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쵸 1인 시위는 시위가 아니고 집회도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얘는 확성기로 시끄럽게 떠들어도 돼? 안되죠 그럼 얘는 뭘로 처벌해요? 그치 인근 소란으로 처벌하지 그쵸 그래서 요거는 대상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연 예술 관원상자 요런 거에 의해서 집회하는 거 그런 것들은 6조부터 12조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14조는 적용된다 그랬지 걔넨 집회 아니야? 집회잖아 걔들은 그쵸? 그래서 걔들은 적용 대상이지만 1인 시위는 당연히 적용 대상 아니다 그쵸? 자 그리고 40번 1번 국제형사사관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개별법 있죠 그치 1번도 말도 안 되는 지문 요 밑에 증거수집 압수수색 검증이 검증이 공조의 범위로 포함되어 있다 요거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 그 밑에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회원국은 자국 내에 설치된 국가중앙사무국을 통해 다른 나라의 중앙사무국과 국제범죄정보 및 자료를 교환하며 임의적 협조라기보다는 강제적 협조의 성격을 가진대요 네 여기에 뭐 있어요 임의적 공조 거절 사유 들어가 있죠 그쵸 공조 거절할 수 있지 만약에 일본 같은 데서 우리나라한테 범죄자 인도를 해달라라고 요청이 왔어 근데 북한과 관련돼 있어 그러면 북한 주민들도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치 우리가 함부로 인도해요 안해요 안하지 그쵸 공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외교관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국내 사정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공조 거절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자 그리고 밑에 국제형사 경찰기구는 국제형사 공조기구로 분류되어 예외적인 사안에서는 국제형사 경찰기구 소속 수사관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도 있다 이거 제가 황제성 따라 하면서 했었죠 인터폼 인터폼 인터내셔널 폴리스 그런 거 보고 국제형사 경찰기구 소속 수사관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사람이 함부로 활동 같은 거 못한다 요렇게 했었잖아 그쵸 그래서 요것도 어떤 친구가 예방접종 모의고사에 요게 똑같은 지문이 있었거든 요거를 틀려서 왔어 95점 받았는데 95점 받았는데 요거를 틀려서 왔더라고 요게 정답 지문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막 엄청 혼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요거 보고 제 생각이 났다 그랬더라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런 것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외사파트는 우리 다음 시간부터 계속 보겠지만 외사파트가 지금 출제되는 영역을 보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저번에 범죄인 인도 관련된 게 나왔는데 이번에 공조 관련된 게 나오고 그 전에는 외국인 수사규정 관련된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사이클을 도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뒤에 가면 조금 힘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갈수록 조금 더 힘내서 공부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고 이번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요령 부리고 두문 짰다고 요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큰코다쳐요 제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성실하고 꾸준하게 가세요 알았죠 일단은 오늘 해설강의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조금 쉬고 15분 15분 쉬고 이어서 수업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